오우 더 남자가 된 것 같은데 역시 1승당 대단한 포즈로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동장부터 우리의 기대를 그야말로 만족 이상의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무리 동작 봤습니까 소간 포즈 이 세균 숟가락을 세우는 게 뭡니까, 지수야? 이거 포인트예요? 마지막에 포인트네, 이거는. 제가 세웠어요?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해지도 몰라요. 본인도 세균을 세웠어, 세균이. 1승을 차지하고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이슈메이커가 됐습니다. 곧 주말은 이 친구였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인터넷 기사에 막 저희 이름이 올라와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방송 나가자마자 막 메신저가 폭주해서 휴대폰 마비되는 줄 알았어요. 오 그 정도로 주변의 유성궁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 비출 때마다 자꾸 본인이 잘 나오는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얼굴을 계속 이렇게 숙이고 오늘따라 오늘따라 크게 크게 웃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방송 모니터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지난주부터 힘을 제대로 줬어요, 지금. 지금 제일 한 톤 다 썼습니다. 양쪽이 다 에스레일리야. 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좀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연습을 해서. 오늘 저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 됩니까, 유성분들? 엄청나게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야 이건 기대치는 웃기는데. 동안도 부담이 됐을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두 분의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고요. 일단 이 명예 자리로. 도전자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황유성, 김지수 커플에게 맞설 새로운 주인공을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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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자마자 가야금을 . 걸 translate. 이게 지금 말방구 소리예요. 달려가잖아요. 바람 봄다, 바람 봄다. 변병 바다에 오오오오오오오오. 하준네, 하준네, 봄밤이오. 에라클발밤이 봄다. 꽃바구니 둘러배고 꽃발라 넣었어 흥끈꽃바람꽃놀이 고독하얀 꽃사시옵꽃사 꽃사시옵꽃을 나와 사나사나사나사나사나사나사나 외로운 밤이란 밤마다 늘 모두 떠올리기 싫어 기가 이상해 비비한 점 그 kuv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싫어 성당ề il sobbing medicare는 내 맘 알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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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자리여 스승님들께 예쁘게 격례! 고맙습니다. 오늘 7명의 그 연말 천사들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선초등학교 가야금입니다. 광선초등학교 가야금 뿐이야 우리 학생들이 나와 주고 오겠습니다. 너무나도 귀엽고 정말 예쁜 우리 일곱 소녀들이 스타킹 무대를 그야말로 환하게 밝게 빛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야금도 가야금이지만 병창할 때 이 카랑카랑한 목소리 있잖아요. 설빈이 양이 와서 꽃 줬거든요. 립싱크 하면서 오는 줄 알았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주면서 계속 불렀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어쨌든 키워주세요. 이 연속을 제외한